모해라는 두 글자에 니가 보고싶은 나의 속마음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많이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있었냐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그래야 내 목하는 꿈 온 뒤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계 좋아건 가사우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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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